네, 2023년 마지막 우리 한의의 숙지원의 밤에 오신 여러분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오늘은 악본도 없고 대본도 없는 그냥 무한 지경의 MC 김나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먼저 잔을 채워주시고 술잔을 한 번씩 한 가지씩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채워주신 분들은 머리 위로 높이 들으시고 자, 2023년 올해 온해 하늘을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에 2024년도 같은 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다가가는 했던 올해 하나로 다 무사히 넘겨주셨으니까 내년에 우리 어르신들과 여기 모든 사는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원장 우리 오늘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이용철 원장님의 먼저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감사. 오늘 날씨도 좀 꾸준한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데서 또 보시고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있었기에 카누기가 왔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에 카누기가 빛나고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한 발 한 발 왔기 때문에 오늘 날까지 이렇게 카누기가 성장하고 각전하게 해주신 문동에게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강사 인사도 묵지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같이 하는 일을 하면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유정재 사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유정재 님의 숙배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 바꾸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참고를 성장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에도 봄 많이 받으시고 늘 10분 날만 시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박수와 함께 국회부 NL도 대박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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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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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둑에마다 멈춰 너무도 같은 거야 그대 두레 두레마다 모둑에마다 멈춰 너무도 같은 거야 그대 너무도 같은 거야 그대 너무도 같은 거야 그대 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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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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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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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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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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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